쇼쇼쇼 오기로 버티는 그 표정 대단히 좋군요 아... 좋됐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앞서 이 폐가의 내부를 구경하도록 하겠어요? 안된다 넌 못 지나간다 쇼쇼쇼 그거 참 우스깡스럽군 굉장한 철이다 어마어마한 칼이야 어찌 이런 기술이 훌륭하다 흠 어이 거기 인간 어째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도 않고 이 한 글자를 흠... 맥... 맘이 안 든다 무슨 저런 집중력에 나조차도 이 정도로 집중한 적은 없건만 예술의가로서 패배한 것만 같다 하가네스카시 이 새끼 안아프나? 이 많은 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던 이유 이 한 글자 이것만을 목적으로써 벼려낸 칼 하가네스카시 죽이는 것쯤이야 별것 아닌 일이다만 어떻게든 이 사내가 칼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 이 집중을 끊어버리고 싶어 이 집중을 찍어버리고 싶다 이 집중이 이 집중! 이 집중 ouais! 이 집중이